한빛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도의의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0일 1호기 가동 중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제 구역에는 포함되지만 소재지가 아니라 방제 예산 지원에서는 제외된 고참과 부안 등 도내 자치단체 대책으로 지방세법 개정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